영등포구 육아중압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심화교육을 시행합니다.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내 영유아를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이번 교육은 오는 18일 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즐거운 교육상상 인권교육센터 이금득강사의 진행으로 인권일반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집에서 실천 가능한 아동인권존중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.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보육교사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